아 지하대전이예요 도망이나 하라구요? 그건 좀.. 예.. 로이즈오 팬분들이 죄송합니다 아니 저 잘한다니깐요 뭘 뭘 자 간다이 근데 오늘 좀 약간 평소보다 못할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밥을 안먹고 와가지고 노래하고 게임 빼고 다 잘한다는데? 그럼 다 뺀거 아니야 남자가? 남자가 원래 여자 꼬실나봐 노래 잘해야되고 아이 노래도 좀 하지 1집 가수인데 임마 무슨.. 무슨 노래 불렀는데? 뭐.. 못들어봤나? 크.. 아.. 노래 한 곡 들려줄게요 진짜 있나 멜로네 아.. 아.. 돈만 주면 다 제작해 주는구나 아.. 아이.. 돈 한 푼도 안주었는데 장난.. 안말해.. 진짜 있네? 응 뭐야 왜 안나와 달달하네요 진짜 있네? 아 누나가 또 같이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오오.. 어.. 길에 서서 미술을 뛰며 바라보는 그 눈빛 좋아 나도 따라 웃게 돼 나를 보면 나.. 아니 뭐 CS에 안 중요하지 CS가 오늘 제일 중요하지 아니 지금은 그 뭐야 1대1이잖아 2립 찍는게 먼저 시라가 아니 집중해봐봐 시라가 웃길려고 하는건 아니고 어.. 왼손에 큐 있어? 지금 아이.. 저 끝에 맞출려고 그랬지 어.. 또 맞아주고 큐 안들어놨는데 큐 눌리는데 아.. 그.. 언젠간 누르겠지 아.. 아.. 시끄러워 아.. 니가 들어도 노래 아닌거 같지 맞지 그렇지 이 발음 배우고 그렇지 이 대신하고 봐봐 그렇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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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저만 보자 이건 엥마다 할말이 없.. 엥마다 할말이 없는데 브론조 5 브론조 5한테 지면은 지금 철구가 지금 최대한 플렉커보드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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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심한데? AI급인데 이거? 그래? 이거 진짜 심한데 아.. 근데 저희 부캐일거야 부캐라고? 다시 한번 가보자 루시안 말고 다른거 못했는데 루시안 말고 케이틀린? 케이틀린 말고 그.. 뭐야 걔 누구야 이즈리얼 이즈리얼이나 아니면 베인 일부러 어제 연습해놨다 루시안 벤다 베인 너무 안좋고 하.. 하.. 이즈리얼 전혀 어려운 챔프인데? 이즈리얼 좀 하지 베인 어제 일부러 연습해놨어요 혹시나 또 철구가 제일 자신감했는게 루시안 그 루시안 그 루시안 이식은 브론조 5한테 졌어? 응 손하님이라 미드빵하라고요 아 쟤가 이기죠 아니 그치 백빵진다 하지마 배만전 차려봐 무슨 글씨 방금 미시밀랜다 배치이전 아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거 그 이상이 그건 맞아 그니까 다이언에서 배치 볼 수도 있으니까 실보 아 실보 이기지 그럼 되지 됐어 이기지 브론조랑 실보랑 똑같아 가자 뭐 할까 이번에는? 자신있는거 이길 수 있는거로 가자 이길 수 있는거? 이거 진짜 심한데 이길 수 있는거 내 마이로드킬이 안될거 같은데 멜망제 지금? 이길 수 있는거 아 아 음 음 딩거 이런거 하면 여기 쫓겨나재 하하하하 안해도 되긴 하는데 어 딩거하면 이길 수 있나 어 딩거하면 이기지 아 딩거해도 돼 이기면은 아 근데 딩거는 너무 좀 호불호 갈리는거 같아가지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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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직스는 미드빵은 별로죠 루시안 제대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그렇지 제대로 안했잖아 노래 쓴다고 맞잖아 그 집단 안했지 실보 5위기면 인장한다 이 자러 루시안 제대로 그리고 시청자분들 아까 전에 그 여캔분 있잖아요 그분 그 쪽지로 번호 좀 빨리 보내달라고 좀 해주세요 듀오하게 그분 접수 떨구려고? 하하하하 그 분은 무슨 죄냐 하하하하 백방점수 떨어지지 아니 이게 또 미드빵과 보전이 다르거든요 아 그치 그건 달라 맞아 1대1이랑 5대5게임은 달라 롤은 5대5게임이니까 그치 그치 미드빵이 오목이라고 생각하면은 5대5는 바둑이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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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른 분야니까 그치 그치 아 또 야스오네 아 야스오네 이거 줘야지 야스오를? 근거리잖아 근거리 장바파시고 나면 두드러워해야지 오케오케오케오케 야스오님 궁순 반칙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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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해오리만 안 맞으면 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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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시험자분들이 왜 롤하면은 실화하는지 알겠다 응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치 어 노래다트면서 그냥 말 안해도 어 마이로양학이 잘하는 애야 이거 어 어 어 아 진짜 얘 잘하는 애야? 내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어 어 어 어 티어 존나올리신거지 음 시기 그럼 실버거 아니네 무행을 보니까는 절대 못이겨 기본부터 특훈해야된다 근데 와드위시는 좋은데 딱 타고서 정글을 계산해가지고 아니 케이가 쪽지 빨리 보내달라고 여기서 치지 말고 거기서 치라고 야 주주님 너무 귀엽다 어 일부러 저르는거지 아 아 아 아 기본팬분들 되게 많네 음 근데 이 니건 화면이 좀 이 캐릭터가 작은 것 같다 작게도 할 수 있나 화면이 이제 넓은거지 지금 1280위여가지고 오 원래라면 해상도가 다른거 좋다 야 실버니까 어드벤테이지로 그 두대만 맞아도 일로와봐라 아 근데 원딜가면은 철구한테 진짜 10분에 15개 정도 줄거 같은데 아이 살이면 되지 아이 그게 힘들어 와 와 전멸 빼는거 아 그냥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야 지금 아이 자존심이 잘하네 그치 나부대로 자존심인데 아 또 야수 실수해버리네 그래도 전멸 쓰지는 마 어 이기고 보면 되네 무조건 롤이 승리야 그치 그치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멘탈 터뜨리면 돼 저 이번엔 진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오 좋아 CS 좋아 마우스 움직일 때는 키보드가 같이 안 움직여요 키보드 움직일 때는 마우스가 안 움직이고 지금 그 뭐 원래 게임의 기본이 같이 움직여줘야되는데 CS 또 놓치고 어 계속 보고 있는데 동시에 한번도 안 움직여요 아니 같이 움직여야돼? 마우스 괜찮은 좀 느리고 표를 위니언 계산해가지고 뒤쪽에 챔피언을 맞춰야돼 그 방금 맞았잖아 못봤나 이새끼 사람 아닌데 다크로양아 맞지 니가 생각해도 그렇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래 이 정도야 뭐 아이 CS는 지금 주기하지 않다고 근데 K가 별풍 많이 터지는 이유를 알겠네 왜 진짜 인간미가 있네 사람새끼 아니네 와 뭔가 도와주고 싶어 보고 있으니까 내같은 경우에는 그냥 9대1로 게임을 이겨버리니깐 재수가 없는데 와 배워야겠다 K한테 진짜로 아 아 니 때문에 방금 이상한질 했잖아 아 이거 남탑도 지리지잖아 남탑은 내 이상이네 어 이거 진다 야수 점하다 점아 물레모거죠 그렇지 물레모거는 타이밍이 좋았어 어 맞으면 안되냐 어 무비 무비 좀 약간 아 아 아니 아니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아 장비가 달라서 그런건가 아 아이 그것도 좀 약간 이지 어 어 콧발도 약간 이지 어 오 좋았어 이런거 어 다 다이치면 못이긴다 와 지금 흔드는거 보소 지금 나도 해야지 어 이런건 좋아 이런건 좋아 어 이런센스는 확실히 있어 확실히 비제일 오래다 보니깐 그래 이런센스는 있는 친구인데 내 친구 맞는데 게임실력이 된 친구가 아니네 원래 브로드 친구가 없거든 난 진짜 홀 홀 뒤에 안에 사람 취급을 안해 말을 안 섞어 냄새나가지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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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막 뒤로 쓰는거 흐흑 야 실버랑 브로저는 똑같다면서 아 똑같은데 좀 아 흐흑 흐흑 좀 힘드네 아 철구 멤버 잘 뽑아 근데 못 이기겠는데 어어 살려준건데 이거 참 흑 흑 흑 흑 흑 흑 일단은 그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까 그분이랑 듀오하면 근데 그분이랑 듀오하면 높게 걸리니까 실버 그분이랑 쪽지 맞고 나서 다음반 게임 끝나고 쪽지 준다니까 5대0로 가가지고 니가 한판 그냥 브룬드에서 게임 보여주는거야 브룬드새끼들까지 못이기면 철구 상대 못한다 진짜야 진짜 진지하게 야오세이 말해라 진지하게 가다 진지하게 철구 못해 하겠다고? 야 지면 안돼 자존심 걸려있는데 이거 원딜? 이거지 원딜 탑 그렇지 여성분같은게 실버 1이니까 무조건 잘할 것 같은데 소풍이 났다고 소풍이나 하라고? 근데 탑에 났잖아 여성분 저희 뭐 지코 형님 미드나 원딜 니가 아니면 탑 아니면 원딜 지코 형님 탑도 가능하니까 팡이같은 경우에는 탑원딜 빼고 팡이가 미드 보내고 니가 정글 가고 그 다음 지코 형이나 나나 탑 원딜 하고 니가 원딜만 괜찮게 하면 진짜 우리 팀 멤버 좋은데 K 대신 소풍이로 쓰라고요? 아 그것도 가능성이 내 팬인데 왜 저러는거야 일단은 K 보내고 나서 얘기 좀 해볼게 일단은 K팬 분들 보고 계시니까 불편하네 아 불편하진 않고 맞는 말씀 하시네 일단 K 데리고 가는 순간 바로 망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무조건 얘기해야 되나 철구한테 지내는거 진짜 싫어 진짜로 K팬들 로이즈 팬이라고? 아 아니 아순이 이런 말씀도 팬 가입하고 해야지 좀 약간 힘이 실리지 무슨 뭐 팬 가입도 안하시고 서포트 가입도 안하시고 K팬들도 로이즈 니 팬이다 하시면 에이 그게 지금 뭐 감정이 실립니까 100원은 충전할 수 있잖아 기차는 싸서 오는거잖아 100원 넘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있어 지는 근데 무슨 내기야 내기는 아직 안되겠고 진짜 빡세게 갈거에요 진짜 빡세게 그럴거라고 내일 이제 가가지고 사전에 철구랑 얘기해가지고 존나 빡세게 갈거에요 만나서요?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진짜 진지하게 진짜 개빡세게 저번에 무릎 꿇어가지고 나대지 않겠으면 했으니까 더 빡세게 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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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인데 철구는 2차 망어전이고 군대 가기 전에 참교육 가야되지 진짜 케이가 선포카자 저는 불츠 잘해요 불츠요? 브론즈 실버드중에 불츠 잘하는 사람 한번도 오봤어 진짜 잘하지 불츠같은 경우에 라인전에서는 한번도 못 당기다가 갑자기 한타할때 다리우스네 이런거 땡겨가지고 망하게 만들잖아 다리우스 신지들 이런거 땡겨가지고 한타 조져놓잖아 맞죠? 브론즈 니 실버블리츠 믿고 걸으면 된다 진짜 볼 필요도 없어 아 근데 그 뭐야 그걸 듀오를 해야지 좀 그래도 달달한데 왜냐면 너무 좀 이 티어에는 도라이집이 많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하다가 진짜 엄마가 부른다고 막 나가고 아 근데 마이채 티어에 관심이 없으니까 라면 먹으러 가야되겠다 그러고 탈주하고 이 판 이 자식 승리하면서 다음번에 보뜨보러 가가지고 마무리하자 그렇게 브론즈 진짜 늪지대는거 같아요 아니 브론즈를 늪지대는 하자 근데 진짜 못 나와 나는 구대일 가능하지 구대일? 근데 상대편도 노사람이라는게 중요한게 상대편도 엄마 부르거든 상대편도 라면 먹고 다 엄마가 불러 형이 진짜 다 그런 티어예 그렇겠지 그렇겠지 우리 티만 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신기한게 우리 캠 롤 롤 할 때 보다 캠 할 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비주얼이 파니까 응 그치 뭐 게임방송 넘버원이고 그치 일단 내가 게임하면 무조건 만만 찍어 지금 음 나한테 가르치는 방송하면 좀 더 지리는데 하아 좀 이따 한판 구경하는거 보고 어 그치 그렇게 하자 아 근데 진짜 좀 진지한 실력 좀 진짜 내가 상상했던거 그 이하야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흠흠 하아 일단 내가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서포터가 좀 그 뭐야 레오나 레오나 사기지 아 레오나 이 잘 안죽어 CC도 많고 어 캠이 심하다고요? 에이 뭐 로이조가 잘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맞아 내가 잘해가지고 캐리하면 되긴 하는데 아 훈수라는 남자님 뵙기 시작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로이조 형님 흠 아 형님 부를까 뭐 되게 얘기해야지 불렀으면 또 백기 쓰고 또 얘기해 어 지코 형님은 괜찮아 지코 형님이 브룬즌데도 불구하고 실력도 괜찮아요 헝그레인저 시절부터 해가지고 아재 친구는 진짜로 센스가 있는 형님이야 아 얼마에 와가지고 불렀다고 아 그래 반갑고 왜 오랜만에 왔어 근데 이 분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진짜 진지하게 1대1은 원래 잘 몰라 그치 어 서포트 끼고 하는 거랑 1대1은 잘 모르지 프리딜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롤 언제부터 했었는데 롤 한지 몇 년 됐지 근데 중간에 한참 안 했지 롤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응 재밌어서 하는 거야 아 어제도 방송 끝나자마자 한 네 판 했거든 그리고 루시안 벤 당하면 다른 거 해야 될 거 같아서 베인도 해보고 이즈렐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 졌다 네 판 다 졌다 브론즈 서메에서 다 졌다 음 하아 게임만 많이 했는지 브론즈 옷까지 딱 떨어지겠네 아 브론즈 그니까 내일 경기하기 전에 브론즈 4대일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반 게임 했었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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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딘거 했는데 내가 이겼지 룬특성부터 한번 보자 진짜 진지하게 룬은 치명타로 0.9%는 뭔데? 0.9% 로또를 뭐 맡기는건가 아 말 안되네 이거 왜? 왜 이거 그 네이버 찾아보고 한건데? 전형적인 인변충이네 요렇게 라이너스에다 피어봐 아 그래? 요것도 찍을 필요 없긴한데 뭐 검멋들었네 딱 롤에 검멋들었네 아니 그거 뭐야 게임이 생각하고 전형적인 인변충 팬들이 루나노를 때부터 알아봤어 인생은 검멋이지 저게 챌린저 그거라는데 아 말도 안되는거지 프레이시 찍는거지 말도 안되는거지 아 그래? OPG도 아니고 인벤도 아니고 네이버라고? 네이버 찾아보고 특성짓는 사람 처음봤다 진짜 알아? 그게 초딩들이 좀 나오리거든 요시야 나 어떻게 특성짓내냐 하면 초딩들이 대답하잖아 저는 이렇게 쓰는데 제가 제꺼 따라하면 다이아 갑니다 브론즈새끼들이 아 저 네이버 블로그 보고 아 그거보고 하면 안되는구나 저 이제 알았네 그러니까 브론즈 3이지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말도 안되네 지금 아 네이버 블로그 보면 안되는구나 일단 미스포션 미스포션 라인저 좀 약하단 말이야 라인저 약하고 야스오도 뭐 진짜로 브론즈 야스오는 사람 아니니까 히어라면 좀 조심하면 되겠다 김성경입니다 와 육실럽박이 3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어 기살려주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세이버 드립 아니냐 실화냐고 실화라고 실화라고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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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아는 얘기 아니야 와 이 와중에 스마트컵 안 쓰네 이 새끼야 아 사람 아니네 캠으로 옮겨줘 실화 그래 브랜드 서포심이 좀 약간 빡시긴 하겠다 어 그치 아 야스오가 그건가 아니 야스오가 믿을거에요 근데 왜 저는 탈진이 들었어 탈진 들기도 한데 아 진짜 탈진이 좀 약간 스펠이 빨리 돌아와가지고 사기는 사기야 오오 아 근데 이게 케이가 지금 일단 활약을 해줘야되는데 철구가 팀을 어떻게 짤지를 모르니까 그니까 철구가 약간 사람 아닌 사람 뽑게 되면은 일단 깔끔한데 만약에 빡세기 실버로만 구성하면은 나인도 세개 동시에 다 터지면 결이 안된단 말이야 근데 실버 브론즈가 좀 약간 선택상이 별로 없는거 같다 롤 BJ분들이 최소건대 실버 2명에 브론즈 2명은 해야지 실버 4명으로라는건 철구가 사기지 그렇게는 안하겠지 그치 그치 생각이 있으면 아 아 되게 긴장했노 얘 좀 로이가 진짜 남자로 보이는데 요즘에 빠졌다고 아이 그럼 저 남자한테 당연히 남자로 보이지 여자로 보입니까? 당연하지 시전자는 안되는거냐고 시전자가 끼면은 헬파티 되는거지 맞지 지금 뭐 티어 속일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기하면서 상관칠수도 있고 BJ는 인증이 돼있잖아 완전 헬이라고 그렇지 와 아 웨이 KT 기간 인터넷 안쓰고 난리 났네 인터넷 KT 기간에 K팬분들 중간에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뜨시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로이즈 친빗사이 받으시는 절호의 기입니다 에 KT 지금 양호경기 또 선자순으로 드리구요 에 지금 홈티켓 그 다음에 또 KT 롤스터 팬미팅까지 소수만 할 수 있는거야 가입하면 다 드리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KT 기차 내같은 경우에는 뭐 송중기씨랑 같이 하는 클라스지 KT 콜라보 어 실제로 맞나? 나 좀 올래 에이 메인은 난 실제로 민석이랑 친하니까 준기형 친하지 사상에서 한 나 있을 때 부를게 어 준기형은 내가 모르고 난 준기형이랑 친해 그 정도 사이야 에 민석이라고 그러는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내 팬들은 모를거야 그 진짜로? 그 뭐야 민석이를 몰라요 요즘에? 그 그 뭐지? 송중기랑 같이 나왔던 그 태양의 후예 피고인 지성씨랑 어 그 정신차리신분 있잖아요 친구거든요 실제로 정신차리신분 맞잖아 정신차리신분 그치 그치 연기파지 원래 부산친구라고 그러더라고 전화 잘돼가지고 축하해줬는데 요즘에 너무 잘돼가지고 배아파 그치 그치 내 별폭은 줄어들고 민석이는 광고 계속 찍으니까 파고다 메인광고 찍고 밀키스 준기형이랑 같이 찍더라고 아아 쪽지 말하는데? 어 니 쪽지 얘기하는거같아 아 그치 그치 일단 게임 끝나고 보면 되지 뭐 그치 그치 어차피 그 저 연락 그 방송 끝나고 해도 되니까 진짜 진지하게 해라 이거 장난이 멸망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상대 브론즈 실버라고 생각하니까 맞지? 어 저 진짜 이번판 진지하게 저 말 안하고 해도 되죠? 아 진짜로 네 집중하자 니 좀 잘나오게 해라 응 하아 하아 아 태호의 정신 잘하는거 그니까 구훈이 어 와 멘탈은 좋네 내 스타일이야 확실히 어 다같이라 뒤지기 싫으면 바로 내일 면망전 하는데 정지 못는가? 이 아이디 말고 없지? 이 아이디 말고 있다 어 진짜로 편라보냈네 아 이 정도도 하면 정지당해 아 진짜로 바로 아 진짜? 바로 캡처해가지고 라이엇 보내면은 그렇지 아 그렇지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라이엇 이거 정상참작 한단 말이야 이거 진짜로 어 진짜로 빠른서부터 좋아 진짜로 좆밥이면서 이 질이 아 나 이 맛으로 놀다니까 좀 더 센 척하네 하하하하 로이즈 친구대로 하면 인정해 로이즈 피바랑이로 유명하니까 어 하 끝났지 아 그냥 이거 한마디면 딱 싹 정리다 조용해 그렇지 깔끔해 바로 이 질이 안좋아 대답 안하잖아 오 지금 저런거야? 지금 그게 아까 기저귀 차로 갔지 그 정도구나 그렇지 다른말로 바꾸지 전체의 반면에서 바로 그냥 말 안섭잖아 그렇지 헛소리하고 있지 난 난 조던이라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스텝나 커리가 뭐야 커리 아시네 무슨 소리야 커리가 카레잖아 그 커리 아닌거 같은데 그래? 시안이 너 나가라 뭔 말 안지 스테판 커리? 아이 농구선수잖아 스테판 커리 저런 유명한 선수인데 아 그래? 나도 몰라 너도 어 난 농구선수들이라 잘 안친하잖아 키 커가지고 원래 그 키클라고 농구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키 큰 애들이 농구선수 하는거야 어 나는 농구는 거들돌도 안 봤지 정답 그냥 180 앞에서 있으면 슈팅 점프해도 안 돼 안보여고 올 때 잘못 만드는 운동이지 어 킥발란 운동이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타고 나도 점프를 타고 나도 안 돼 호날드 점프력이라도 맞지? 어 요거 괜찮네 우리 서포드 끼고 가려줘 괜찮은데 그래 다르다니까 1대1이라 이게 세팅마다 달라가지고 아이디마다 소리 키워달라는데 집에 갔다가 키우자 3대1 어어 어어 다 먹을라고 하다가 욕심 좀 내네 그렇지 앞댄지 아 기타이 피자 그렇지 해보 타이밍 아 아쉽네 좋았다 좋았다 근데 좋아 이 정도면 상대편도 왜 맞아 최고 어차피 서포터가 브론즈이기 때문에 괜찮아 오 좋아 큐가운 좋아 어어어 아니 물방이 많이 좋는데 오 나비 괜찮아 오케이 아빠가운 좋아 최고였으면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다고? 1대1보다는 좀 낫네 라인즈 진짜로 어 괜찮네 오 좋아 쥐쥐가루 괜찮네 이 정도면 브론즈치고 굉장히 좋네 남이 여자라고 지금 오 스키피하는거 좋아 CS먹지 어 그렇지 오 축적하는거 괜찮아 그래 철구경제초대에서 배우고 있다고 그게 잘못된거죠 에 일단 그 언어 수학이지 영어 어 국영수를 9등급 새끼가 지금 불러가지고 서울대 갈라고 이제 서울대 나온 출신으로 가해받는겁니다 안되죠? 에 말 안되는 짓 하고 있는거지 지금 철구경제초대 그런다고 서울대 가는거 아니란 말이야 그럴거면 나도 다 챌린저같이 다같지 뭐 형님 저 부른줄 없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럼 무조건 베이크로 따라하면 되잖아 스탯스탯이나 전부 다 룬특성이라 맞지? 안된단 말이야 오 좋아 압듯이 좋아 빠름에 손빠름에 W 쓰고 이따 스톤 앞전멸을 피하면서 W 이따 따아 그거 했으면 다 해야겠지 맞지? 지금 이러니까 부른지 딱 맞아맞아 집 갔다와야될거같은데? 아 근데 이쪽에 안가네 남이 힐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봐라 대포 아 대포멸시 이거는 내 마음에 들었어 나도 대포멸먹거든 패시브야 패시브 원래 우리같은 경우에는 뭐 큰거 안좋아하잖아 아 큰거 좋아하나? 큰거? 위에는 크고 밑엔 저거 남자네 이러고 전멸이 바로 와 안맞노 시라가 개 아 왜 안맞노 아니 맞으러 왔는데 앞전멸이 좀 이상했는데 이거? 아니 딱 타워사거리는 계산해줘야되는데 오이? 오이 되실거같은데 이거? 템 뭐가는지 보자 자 템 뭐가는지 볼게 그렇지 템토리는 기본개념 잡혀있네 역시 네이버 모람선으로 가는건 좋은데 그 다음에 루나가면 안돼 응 안가지 안가지 근데 모람선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 1 모람을 잘 못써 숫자 1번을 잘 못눌러 그냥 좀 약간 다들 가니까 나도 모람가는 그정도 다들 모람 가더라구요 이제 뭐 위포 찌바르죠 이제 위포 찌바르죠 뭐 가지고 놀지 이제 모람 가는 도중에 돈 나오면은 300원짜리 신발 사고 그 다음에 신발 강전사 간 다음에 불클 가면 돼 불클이 계산이거든요 루샤 근데 불클이 뭐야? 치르기 양날 도끼 어허 오케이 그거 올리잖아 맞지? 나 그거 한 번도 가지고 진짜? 그니까 졌지 나미 좀 느리네 아이씨 빨리빨리 와 떠올릴셋은 좋았는데 어 아이고 저 랩 잘하면 되겠지 대교하지 말고 근데 나미 왜 힐 안줘? 아이고 아이고야 어 잠깐만 어어어 주고 있는데 네가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아 자 CS 몇 개 되면 갠데 지금 몰라 잘 못 본다 28 대 27 그렇지 CS는 괜찮네 이거 다 먹으면 니가 유리해 CS 그렇지 기다렸다가 먹고 그렇지 한 대씩 큐므 큐므 먹고 오케이 나이스 기다렸다가 오 좋아 이런 센스는 오케이 치고 이거 치고 치고 이거 치고 0.2초씩 는데 계속 6개 중 3개 먹었으면 괜찮은거야 딱 브론즈급이니까 다이아바라면 안되잖아 당연히 이상하지 브론즈인데 딱 시청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네 롤바전에도 될 것 같은데 동갑도 존나 이끌어낼 것 같은데 옛날에 또 복염명이 실버로 롤러에서 존나 잘나갔어 그렇지 그렇지 가능하지 그거 나한테 내다보는거 아니야? 별풍선 이제 잡았다 롤러 갈아타가지고 시청자만 쟁취하면 된다 그렇지 아프리카 제일 시청자로 좋은건 롤이니까 아이 근데 사람 욕심 끝이 없지 난 계속 별풍선이야 아아아아 아 근데 브랜드 서포트 약간 아 울트라 남자들 100개 감사드립니다 까다롭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 롤 여캠 왜케 많으셨냐고? 잘 터지니까 롤 남자비제이 방송들이 다 안터지는데 어 롤 여캠 모드는 잘받나? 진짜 잘받아 난리나 근데 시청자분들 이거 남이 잘하는 애에요 어? 남이 근데 브랜드측으로는 괜찮게 하는거에요 그래? 너보다 잘한다고? 진짜? 그쵸? 아 내가 못들은거라고? 남이 근데 왜 물받아도 여기서 맞추고 있잖아 음 음 근데 이게 철구같은 경우에는 계속 딜교환을 한단 말이야 응 미포처럼 저렇게 딜교를 안하지가 않아 계속 파고들거야 이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월퇴 굿뿔 굿밀 굿소리 Erfahrung 아니 이정도ні 통신 이정도 две come 무슨소리야 나 장랄 이 정도야 하지 내가 말하는 대로 입놀이 현실을 했는데 아이 뭐 이 정도야 하지 확실히 1 대 1 보다는 그렇지 2 대 2가 좀 좋네 누가 백업을 해줘야되네 그치 그치 개인 합방장 2 아닌 살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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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구워 바로 그걸로 가면 생깁니다 다 살아있죠 원래 궁스마트기 쓰는거지 당황해가지고 막 뒤로 쓰고 그러면 안돼 말만 진지하게 해야되죠 그렇지 그 딱 그러면은 뭐 사야되나? 신발? 그렇지! 딱 돈 남으면 신발 사는거지 그렇지 포션까지 그렇지 포션은 한 2개 이상 사면 안돼 2개정도는 괜찮아 3개까지 사면 안돼 어쩐이로 궁이 만든다고? 오랜만에 맞았나? 아니야 궁으로 뭐 로렌이도 1대1 뚜드려 패는데 뭐 로렌이 패다고? 로렌이 가서 잘하는데 아 아 우리 150 물량 사면 안돼 원딜을 근데 이정도로 사리면서 CS먹으면서 반반 아니더라도 조금만 밀리면은 킬이 할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난 그냥 철구랑 그렇게 붙으면 사릴라 사리다가 막 갱가주면은 내가 갱으로 풀어주면 돼 그러면서 킬 먹고 이러면 되잖아 어차피 내가 라인전에서는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근데 서포트 잘해서 몰라 서포트 그분 잘하잖아 서포트분 지금 실버에서 어어? 나민 잘해 아 말 걸지 말라고 아 근데 내 말 걸는 타입이 좀 안좋긴 했어 내가 너무 잘생기다보니까 케이가 어쩜쩜 쳐다보는 바람이시가 그거는 인자 누구라도 보지 애자했으면 더 했지 아 욕심부리네 일단은 서포터를 소나시키게 되면은 킬이 있으니까 킬이 있으니까 버틸 수는 있고 어이 좋고 그치 이런식으로 내가 갱가가서 풀어주면 되니까 그치 그치 몇판? 몇판 하는건데 총 3판이소 5판 3선? 약간 너무 부실이어가지고 빨리 끝날거 같으면 5판 4선 봐야지 좀 질거 같으면 니가 나중에 마이 꺼낸니 마이 꺼내도 질거 같았어 그래 니랑 같이 하면 에이 설마 아니야 근데 마이 배달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니 그거 말고도 잘한거 많잖아 훨씬 많지 니는 좀 챔피언 그게 폭이 넓어서 방송이 재밌더라고 그렇지 종속 우리집에서 자고 눈뜬이가 없어졌던데 종속 우리집에서 자고 눈뜬이가 없어졌던데 잘하지 잘하지 근데 동선 낭비하면서 CS 계속 날리네 어차피 뭐 미드갈 필요 없었는데 어차피 얘도 없잖아 얘도 없는데 니가 계속 라인이 밀리고 있는 라인이라서 얻었어야지 이런거지 미풀일대로 하면 이길 수있지 지금 군만 안 맞으면 이길꺼야 필지 땡기면서 그렇지 대시하고 콤보 넣으면서 패시바르고 하면서 지금 미풀사람 아니니 뭐야 와 이 사람세기 필지 1번 슬로우 필지 1번 슬로우 그렇지 필지 필지 슬로우 묶잖아 필지호터 사용되는거야 지금 불자라 86초 아 그 내가 그 사용 못한다니까 사용 못하니까 해야지 아 이게 빌지 워터야 어 그렇지 빌지 1번이라고 그게 뭐야 근데 아이템도 모르네 지금 100붙서밖에 아는게 없네 아 제가 뭐랑 못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아까 맞나 이게 게임 센스가 아 몇 년 했지 근데 요즘에 한참 안해가지고 근데 이번판 우리가 이길꺼가나 지금 분위기 좋지 바트는 압박존도 잘하고 있고 정글도 거의 괜찮게 컸고 사대배지 아필패 있으니까 무수가 이기지 야 진짜 오랜만에 이기는거 알갈래 이게 아잇 얼마지 와 참 큰일났다 이거 그룹 좋아 빠진타임 좋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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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하자 버려 그냥 어 버려 아 난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죽어서야 웃겠다 그러지 죽어야지 그러면 같이 죽는거야 전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전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신발 간 다음에 그렇지 돈 나오면 아 아니지 그거 아니지 물약 지금 사면 안되 지금 딱 이정도 타이밍에 물약 안올려야되 원뒤 그러면은 불클 가라가있잖아 치룩이 안단독기 아 로이간디 3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오우 확실하네 좋아좋아 그렇지 좋아 1개정도는 괜찮아 돈 나오면 아 타워 밀어가지고 돈 생겼으니까 아이템부터 산 다음에 돈 나오면 포션 아 아 아 지금 합류가 빠르네 오익센스 지리고 궁으로 빠지는거 라인먹어야지 맞다 합류하지마이고 빅웨이브잖아 빅웨이브 큰웨이브 미니언 올려온다 이새끼 뭐 영어도 사투리쓰노 맨체스터 3년살다 왔잖아 영국식 빠른 미쳤나 중3때부터 고3까지 맨체스터가 살았잖아 지금 몰랐나 나 LA에서 2년 맨체스터 3년 아 LA 갈비 먹고싶다 나는 근데 진짜 유학 갔다왔다 진짜로 아 아 좋지 대시 대시하고 모락을 빨았어야지 수도 빠지 말고 모락 어 빠지면서 빠지면서 오우 무이 좋아 앞대시 따다 앞대시가 없잖아 안돌았잖아 어 리블리블리블리블리 딜 브리디리블리블리 빠지고 서우자이시 그렇지 리븐좋 리븐좋아 팀이 잘하네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 돼 뒤쪽에서 계속 딜 넣으면서 버스 타면 돼 좋았어 안죽은거만 해도 좋았어 이거는 어 괜찮았어 많은거 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요정도면은 그래도 딜 넣을만큼 넣었어 사리면서 요정도만 너무 대시하면서 딜 넣을라고 하지 말고 역시로는 팀은 좀 한게 있지 어 브랜드스킬이 잘 피해 있어 진짜로 빠지면서 1대1로 좀 떳었으면은 무조건 죽은거였어 아예 못하진 않는다 장난처럼 안하고 하면은 실버까지 갈거 같애 어 근데 일단 진짜 이길려면 내가 방송용 컴퓨터로 하면 안 돼 왜 왜 느리나 응 아니 그 뭐야 적응이 안되더라고 난 맨날 거실에서 혼자서 게임하는게 마우스 감도가 맞춰져 있는데 진짜 이길려면 진짜 이길려면 내일 거실에 있는거 도전 그렇지 탑식망치 못하 하고 그렇지 좋다네 못살아 남사도 루이저를 닮았다고 외만지 내일 저녁이였 저녁 에이스에 결승지 끝나고 나서 그게 몇시쯤 되는데 한 10시 10시에 어 근데 일찍 끝난다던데 내일 그 에이스에 몇시에요 시청자분들 에이스 지금 7시 아닙니까 철구가 7시라던데 그래 일찍 끝나면 일찍 모여가지고 준비하면 되지 3대0이면 9시안에 끝난다고 아 그래 그니까 간단해진 5평에 근데 3대0으로 끝나겠나 내일 3대0 예상하는 사람도 진짜 많더라 영어 영어 잘하긴 하지 근데 그 상대편분이 진짜 스토리가 있으시더만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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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상대편분이 아니 연습 하나도 안나고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올라가신거 아아 근데 그전에 김태경이 총힘을 한거는 진짜 완벽하게 준비했었고 아아 그치 저희는 멤버 대충 아버지의 힘이지 아버지의 힘 진짜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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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 미션 가능하냐 일단 쏘시고 얘기하세요 인패북말고 어티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봐줘야지 왼쪽 봐줘야지 대쉬한다며 샷 아아 까보라 한번 다시 넣은데 스킬 이게 몰아빨고 몰아빨고 유재조가 몰아빨고 그렇지 해봉 도우랑 방금까지 좋았는데 스킬 맞았으면 안됐어 근데 왜 방금 전에 피오라가 왜 안죽었어 딸피에서 응수 응수 쓰면은 데미지 안들어가 응수는 뭔데 그 방어하는 스킬도 맞고 평타도 막아 아 그래? 기본 그 지금 다른 챔프에 대한 개념이 없네 그니까 잭스 그 방금같은거 그 그치 돌리는거 비비비비비 하면서 돌리는거 루시안 과정에 사전거래 짧아가지고 하기 힘들어 루시안 라인저는 좀 더 강캔데 스킬 위주로 패시브를 잘 활용해야되가지고 와 이즈 잘하네 Q는 안좋은데 그렇지 점화수 올려주고 그래 템은 괜찮네 나는 보드 밀어야되겠다 와 리본 편견하게 안하네 그냥 QQQ하네 대박 브론즈리본 지리네 왜 리본하는거지 어 근데 여기는 진짜 즐겁겠다 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네 다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너 목숨건해도 존나했어 펜들이 씹어가고싶으니까 펜들이 존나하고 어디다 있다 근데 다이아도 맞서가기 위해서 욕하고 싸우고 니가 정확한 그게 뭔데 지금 내가 지금 챌린지 천사인데 폼케야 하이랭크 위에 있는 그 티어 일부러 방송에선 안쓰지 이 가이디 프로게임을 자주 만나니까 프로게임을 약하게 버리면 프로들 쪽팔리잖아 아 구라구나 나 진짜인줄 알았네 구라 아니고 진짜로 챌린저 응 1350지 진짜로 다이아도 1위라는데 아 다이아도 부캐고 일부러 마스터 안가고 있는거고 근데 그 원지라면 챔피언 먼저 때리는 그거 있잖아 챔피언만 때리는거 챔피언만 때리는거 A 눌러서 어 그거 키 뭐야 욕석으로 안쓰나 그런거 있잖아 자동 그게 있어 도우미 아 라이언 공식 있잖아 아 아 그거 말고 그 챔피언 때리는 거 있잖아 플레이스 정갈 수 있다는데 한번도 안써봤어 그거 자기가 챔피언 찍으면 되지 그거를 아니 피니언 왜 클릭하는데 오이 좋아 이러면 좋아 지금 바로 그냥 앞대시 하면서 모락빨메시 더블빨 다 놓고 궁서스 오피킬이었어 아 그래 근데 나도 죽지 않았을까 아니지 뒤로 빠져나오면 맞추면되지 그러면 주윤발처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타워에 뒤로 안들어가 아 타워 말고 이럴구 일단 내일 멸망점 원딜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해보겠습니다 최소 22분쯤 되면 철거 3코어 이상 나오겠네 자 케이틀린 무대 무대 피바라기 고소견사포까지 운항까지 그렇지 자 빠지면서 그렇지 빠지면서 지금 나오지 자 이분하지 리바라지 딱 그러면 딜러지 그렇지 어이제 앞으로 갈 필요없지 아 클릭이 안됐다 챔피언이 에이 어택키로 가야다 어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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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그러면 그거 때리면 어떡해 어택키로 하면은 미니언보다 챔피언 무조건 때려 아 진짜 에이 해소하며 에이 하면서 딱 지금이야 계속 클릭하니까 비싼이 나잖아 무빙키 하면서 그렇지 나 이제 알았다 다른사람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템트리 좋아 딱 이 템트리 근데 어차피 시청자분들 상대도 브론즈 실버에요 근데 브론즈 실버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 센스 있는 애들이 일단 게임비제이 브론즈 실버들은 나보단 낫겠지 그렇지 그런데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게임 많이 해서 브론즈 실버는 오히려 이보다 못할 수가 있어 아 진짜? 안에서 브론즈인거랑 게임 많이 했는데 브론즈랑 맞잖아 어 음 그러니까 놀아서 지잡돼가는거랑 어 공부 존나 많이 했는데 지잡돼가는거랑 다른거잖아 그렇지 다른거지 다 둘 다 못 지압되는데 나도 지압되고 맞잖아 똑같애 아 존복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그렇지 그렇지 옆에 오징어이 그렇지 어 어떻게 하니까 좋지 빙이 1,2 클릭하지 말고 뭐하고? 아 김조버린 내 팬이야 아 그럼 나한테 오징어 물어보는구나 그렇지 아 미안 니한테 물어보는건데 지검없네 케이징어 시렸구요 아 미안합니다 네 케이징어 VS 오징어라니요 미친놈이네 저거 가자 그니까 내가 원래 나는 원래 압데시를 많이 쓰거든 근데 일부러 좀 안쓰고 있다 음 압데시는 원래 하면 안돼 안탈 때는 빠지고 오르침 빠지고 아 와 거리우지가 중요하다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이건 앞 포지션이 안좋아서 미분이 없었잖아 싸웠으면 안되지 음 아 존복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이거는 한타 포지션이 문제였어 이거는 3대팀이 다 들어오는 챔퍼니까 미분이 없어가지고 싸웠으면 안됐어 음 그 다음 뭐갈까 난 무대에 가야될거 같은데 무대에 전에 하나 더 올려야돼 유령무휘라던지 고속연사포 고속연사 응 페이커는 보통 유령무휘많이 가던데 게임 편하게 하는건 고속연사포고 좋지 멀리서 데려지니까 응 열정검부터 가면돼 열정검 어 그거 1200원짜리 이거? 어 그치 그럼 그렇게 사면돼 오케이 요즘 마우스 이거 좋다 집에? 어 기본 마우스인데 PC방 가면 있는 마우스 나 원래 마우스 좋은거 썼었는데 그러나 필요없더라고 아 루피선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유치원에서 간에 손잡음 1번 가르치는 중이라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기본 개념은 있는데 CS 먹는거랑 이게 확실히 원딜이 철구다보니까 브론즈 실버 원딜이면 상관없는데 아 아 팀 자체가 못사우네 장막이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빠져야돼 빠져야돼 다 온다 아 그럼 안되 어 넘어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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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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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키로 나왔으 미샤나자고 지금? 스텍미샤? 야초가 잘 컨디는데 그렇지 그렇지 빠지면서 모락 빨면서 모락 그렇지 기본 그렇지 고락만 써도 1인분인데 루시아드 파이팅 그래서 빠지면서 아 큰일났다 이거 퓨어럴들 보면 안되는데 파이팅 함 때리고 그냥 그렇지 이건 좋았어 오 이건 좋았어 그냥 어 끝까지 그냥 어차피 잡히는거 그냥 한번 데리고 가는거 좋았어 22대 30인데 팀이 밀리네 조정하네 잘 들고 간거라고? 한발 맞췄잖아 지금 이거 일단 서포트도 한번 봐야되겠고 난리난데 지금 할게 너무 많네 서포트가 잘하면 이길수도 있을거 같은데 라인 전 아이언 내가 철구 2대1로도 잘해 아 그래? 어 채우 진짜 독하게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철구 상황은 좀 어떤데요? 잘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또 지 고집 존나부리면서 지가 잘한다고 하고 있어? 배울라고 하는거 아니지 이참에 억울을 끌라고 한거지 일부러 챌린저 볼 불러가지고 요즘에 시청률 잘 안나오니까 그걸로 그냥 땡기다고 하는거지 뭐 배울라고 하는거 아니야 내일 오후 10시다 챌린저한테 배운다고 배울 수가 없어 달라 이 게임 자체가 님보단 잘해요 아 근데 소나님이 서포트이니까 소나님도 소나 잡으면 잘해 큐랑 이 슬로우도 잘 묻히고 캐틀 소나 뺏자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못하는 사람꺼를 뺏어 아니면 잘하는 사람꺼를 뺏어 그것도 다르지 챔피언 뭐 쪼버릴꺼면 그걸 저격해버리고 최고화점은 근데 캐틀 밴하더라도 애쉬가 있어가지고 와 큰일났다 2원딜 밴할수도 없잖아 소나 리그 소나카도 잘해가지고 오 잘 빠졌어요 해쉬가 더 까다로워 캐틀 보다 그니까 철구한테 힐만 넣어도 철구가 딜교를 잘하니까 근데 모랑은 스네에 집중하니까 계속 1번 눌리는거 연습 계속하고 쫓아가지 말고 회복 쓰고 그렇지 1번 빠지고 1번 빠지고 1번 빠지고 1번 빠지고 전보리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팀이 이번에 못했다 솔직히 2번 자를 수 있었거든요 그냥 탑이 같이 내려가면 가야되는데 너무 좀 욕심내지않아 지금 너무 좀 욕심내지않아 지금 어 그렇지 철구 피치거는 괜찮다 나대서 그렇지 그렇지 철구도 좀 많이 나대 근데 철구로 썼어도 쫓아갔을거예 아테나님 나대지않겠습니다 자크가 잘하네 자크가 자크가 아까보다 존나 잘하네 보이지만 이거 잡겠지 피오라도 없는데씨 밀리고 있는거야 지금 큰데 오오 어 K의 문제점이 자기 루시안은 괜찮게 하는데 상대편 스킬을 모르잖아 맞지 잘 모르겠 아 그런게 문제야 그래서 상대편 스킬을 생각하고 빠져야되는데 지금 계속 보니깐 챔피언 스킬을 모르네 피오라 응수라던지 아니면은 고로치 좋아 이런거 좋아 뭐랑 거리 압대시 하면서 뭐랑 빨면서 술로 뭍치면서 와드와드와드 고로치 고로치 장막 없었네 이거 좋아서 일자리 이 새끼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어쩔수없어 롤챔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해볼수도 없으니까 근데 웬만한건 그래도 안다 나 저거라고 나를 알아 너 부시리라고 응수 좋네 겨우 리본 없지 리본 없어야돼 리본 잘 못편네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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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븐스키 계속 백도하네 안오고 자크가 오난 나라다 지금 템 더 떠야될 것 같은데 피어라 쫓아왔다 계속 도망가네 리븐스키가 탑에 쳐있네 아 자크 잘하네 이니시 모락빨고 그렇지 1번 1번 좋아 카티 좋았어 이거 1번 빨고 1번 빨고 1번 빨고 슬롱 1번 빨고 슬롱 됐어 압돼시 하고 모락모락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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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슬롱 붙이고 W 압돼시 마무리 좋았다 받아치는거 좋았어 침착하게 받아쳤어 1번 까먹지 말고 계속 생각했어 킬 쿨 돌때는 1번 근접하게 달라붙으면 그러면 거리가 벌려지면서 카이팅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상대도 어차피 부실이야 딱 이 수준이란 말이야 요정도만 딱 하면서 바닷치 무리하는거 딱 해주면은 캐릭되지 그냥 이거 할까? 오케이 무대가면 되지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10초 기다려도 되고 돌안건 팔고 사도 되고 BF 무조건 BF가야돼 할게 없기 때문에 립은 왜 자꾸 백동하는거야 지금 가는게 맞나? 아니지 판매해야지 그냥 영웅놀이 하는거다 그냥 지가 텐텐인줄 아는거지 챌린지 좋아하지 평균 좀 더 빠른거야 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 혼자 하려고 하는거야 안 나왔는데 지 혼자 하고 있는거야 메이프라는 친구들이 넘어오면 초등학생들 이래가지고 아이디봐라 동네암살자 진짜로 아이디봐보면 챌린지 1위지 프레이급이지 거의 응 말안되지 자크가 존나 깐다 스킬찍고 스킬찍고 그렇지 자크 자크 자크부터 하면 돼 들어가지 말고 뒷포지션 그렇지 계속 거리 유지하면서 파고드는거 위주로 해가지고 모랑으로 쓰면서 자르고 좋아져 훨씬 포지션 좋아졌어 동그라미 떠있으면 사전거리도 길어지는거 연사포 때문에 어 한 대 멀리서 치고 큐쓰고 카이팅하고 그렇지 들어오는거잖아 니가 그렇지 들어오면 모랑 쓰면 모랑 빨면서 바로 문에 끊어 그렇지 거리 좁힘해서 모랑 부스면서 그렇지 스킬하러 다했어 그렇지 좋아 여러분 포지션 잡으면서 그렇지 앞 포지션 잡으면 뒤로 추노 하면서 그렇지 회복까지 있으니까 가감하게 전배쓰고 그렇지 추노하면 돼 2 2 추노 그렇지 피해주고 큐 나이스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바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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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추정하지 말고 그렇지 딱 요정도만 하면 돼 배만해 진짜 내이 그렇지 집중하니까 잘하잖아 들어오는거부터 치면서 모랑까지 땡기고 슬로 하면서 큐 쓰면서 공타임이 좋았어 어 스킬 다 빼고 공 쓰는거 공부터 쓰지 말고 오케이 어 딜 레알 잘 나왔어 이 원한탈은 그렇지 앞 포지션도 좋았고 어 침착하게 하면 잘해 로이저가 잘 알려주네요 아 근데 잘 따라하네 그렇지 바텀 취해서 모라고 좋고 깔끔하네 그렇지 로이저보다 잘한다 하하 아 말도 안 들은 소리 아 아 개그도 아니고 무슨 소리 하시는거야 이거 너 자식아 100% 붙었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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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자식아 가지 말했다 이거 한번 해 진짜 좋았어 좋아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좋아 템 들은게 예민해 네이버한테 잘 배웠는거라도 초등학생한테 좋아 아니 네이버 블로그 원래 보는게 아니구나 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대부분 이제 OPGG에서 프로게이머 아 그래? 룬특성 만약 루시안 장인 랭킹해가지고 위에 그 상인 쳐다보면 그렇지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보면 뭐 챌린저 룬특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거 많거든 그거 지꺼 존나올려면 그거야 프로듀새끼들이 아 그래? 뭐하노 다른 마법 있을때 이제 미대쪽에 싸우면 되는데 잠깐 조심하구 아아 루피사님 500개 힘내라고 또 힘내라고 많은 잠자리 1대라면 이기는데 미션 가자고? 어 루피사님도 나왔던 미션 가자고 큰손이신데 무슨 미션이야? 내가 나왔던 스택 미션 지키도 뽑는 미션 있어 진짜 스택 다 몇개 해가지고 레전드 미션이지 난 그걸로 먹고살자 그 미션을 하자고 하시는거야? 응 어 스택당 세개 가자구요? 스택당 세개 가자구요? 스택당 세기면 존나큰데? 천스택 쌓으면 삼천개잖아 근데 그거 스택 쌓는데 얼만큼 걸려? 금방 가지 난 그냥 뭐 아 좋아 딜러들 훨씬 나아졌는데? 몰아빠는것도 말아 알겠지 공스면서 맞아 그렇지 궁스면서 거리 좁히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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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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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온다 믿음 아아 좋았는데 이거는 이건 팀이 잘 못했어 아이 좋았는데 한 명 잘라주면서 좋았는데 택시 아깝지 맞지 근데 괜찮아 지금 뭐랑 쓰라는 말도 안했는데 뭐랑 쓰는거 못해가지고 많이 넣은거야 진짜로 진짜 많이 들었어 막템 뭐가? 막템 가인도 괜찮고 뭐 지금 딜 안들어가면은 도빈